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에 살면 아무래도 생각이 좀 자유롭죠. 그래서 항상 인쇄나린 인쇄면 인쇄지 나린하고 인쇄가 어떻게 같은 부터가 단어가 되냐 이렇게 나무랬던 국제구국연대의 대변인으로 계시는 이경복 선생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선생은 항상 스탈린이 한 명언이 있네요. 털 뽑힌 닭 인민은 털 뽑힌 닭처럼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스탈린다운 여러분의 이야기네요. 인민을 그냥 귀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냥 털 뽑힌 닭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참정권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정권은 우리가 가져다가 다 해먹으면 되는 거지. 털 뽑힌 닭 그 내용을 오늘 기고문을 보내셨는데 한 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모이나 쫓는 닭 털 뽑힌 닭이 아닙니다. 집회와 투표지는 모두 정부가 그 진본성을 보정하는 엄격한 무결성이 요구되는 종입니다. 집회는 교환의 수단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이를테면 값 나가는 쪽인 반면에 투표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값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기중한 것이 바로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집회나 투표지는 모두 다 무결성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를 집어넣거나 미조를 집어넣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투표지가 고무신 한 케레와 교환된 적이 있습니다. 집신을 신던 까마당 시절의 일입니다. 이런 유례 때문일까요? 선거 갈리비원회가 투표지 알기를 무슨 흔 고무신 짝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장기에 묻어도 좋고 배추잎에 물들어도 괜찮으며 심지어는 두 표지도 오케이입니다. 도장을 훔쳐서 찍는 도장으로 알고 도장을 누르라는 날인은 인쇄로 날조해도 좋다는 날인으로 가렴하기도 합니다. 쑤셔 넣기도 하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파쇄하기도 하고 그냥 분쇄하기도 하고 그냥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전국의 요원의 불꽃처럼 그런 소각처리장과 무슨 화폐처리 이런 데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스물 군데 서른 군데 났지 않습니까? 다 태워버린 그런 걸로 의심을 받는 거죠. 무결승을 담보해야 될 신성한 한 표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캐나다에 계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영혼이 좀 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투표지 취급을 그리하는 것은 투표자인 국민을 그리 취급하는 것과 매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국민을 우섭게 여기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찍소리하고 너희 떠들어봐 아스팔트에서 고함을 치더라도 너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참정권을 다 가져갔거든 너희들이 키를 쓰더라도 너희는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투표지를 취급하는 거나 국민을 취급하는 거나 돼지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투표지를 태워버리고 국민을 돼지개로 떠들더라도 뭡니까? 대통령 된 사람이 2년 3년 입을 다물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오히려 뻔뻔 묻혀 뻣뻣당랑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압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구체적으로는 투표자가 주인인 시스템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투표자를 이처럼 헌고무신 취급을 하는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는 것과 국민들이 절대 반항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국민들은 돼지개하고 같아 가지고 그냥 세금이나 이런 뜯어먹는 대상인 거지 전혀 이 인간들은 그냥 떼들지 않을 거라고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한동훈이 생각 각하십니까? 국민 이렇게 하지만 뭡니까? 국민을 우습게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돼지개인 겁니다. 붕어고 가재인 겁니다. 그러니 가재, 붕어, 개, 돼지가 갖고 있는 이런 투표권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끼리 논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간판은 뭡니까? 자유민주공화국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대법원이 그 뒷배입니다. 선거무요소송에서 어느 누가 그런 표신하는 짓을 했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 범인 누군지 특정해보라. 그러지 못할 진대 범행적 투표지 위조는 없다고 본다는 식의 기각 결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조 집회를 신고했더니 어느 누가 그런 위조 집회를 만드는 무모한 짓을 했겠냐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 범인이 누군지 잡아오라. 그러지 못할 진대 범행 집회 위조는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배가 되어주는 것이 자금의 대법원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은 제도권 정치와 제도권 사법 절자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가운데 속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현실을 인정할 거나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대법관들과 지배 엘리트들이 다 가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세금만 내라는 겁니다. 아들 놈 군대 보내고 세금만 다 내라 세금. 세금만 내고 너희들은 아무 권리가 없다. 세금만 내고 그냥 우리가 정해주는 지도자 모시고 그냥 대가리 쳐박고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글을 참 잘 쓰셨습니다. 뒷배가 대법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이한 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관위와 대법원의 형태가 공정과 법치를 내쉬고 집권하는 현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좌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하고 법치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공정이 뭡니까. 윤 대통령한테 정의가 뭐죠. 윤 대통령한테 법치가 뭡니까. 뭔지 내가 궁금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말로 그렇게 그냥 공정법치 그렇게 근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요. 그 숱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발을 구름에 조르구만 정부와 여당 공의 돌부처처럼 미소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엊그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법대로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해왔는데 뉴스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자행되어온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걷고 사실상 선거부정의 항의은 우리 모두를 음모론자로 규정지었습니다. 겉으론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이 주제인 듯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지선언이요 선거관리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입니다. 나아가 본관이 이른다고 행력 기죽지 말라는 선관위를 향한 격려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한동훈 씨의 세 번째 발언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의 모두 발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 증거는 없다. 그건 다르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 문제는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그동안 열심히 잘해오신 것처럼 그동안 10번 잘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뭡니까 주무르기 바랍니다. 그거 이야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 빠꾸미들이 모르겠습니까 이제 한동훈이도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동훈이 우리 편 동훈이 우리 편 화끈해 하겠죠 그랬어요 이번에 여기 심영희님께서 속는 국민들이 한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 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속는 건 아닌데 세상 살면서 어리석으면 속지 않습니까 속으면 가장이 바깥에 나가서 끈끈마다 속아서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현명하지 못하고 치유롭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는 것이 그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심영희님 말씀처럼 참 속는 국민들이 한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이런 추정이 무리가 아니라면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심인가 하면 굉장히 이경복 대변인의 글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해놓으셨니까 이 논리 구조가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선명해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저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부분과 사실상 한통속이거나 심지어는 선거 부정의 수혜자이자 기획자로 지목되는 야당과도 일정 부분 이해를 공유하는 특수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이게 이경복 선생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서로 이익을 나누는 사이인 것 같다는 거죠 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토록 뻣뻣당당한 가득이 바로 이 뒷배 때문이 아닌가 되는 정령 의심에서는 아니될 불길한 의심인 겁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마다 의심소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21년 또 6월 달에 나경원과 여러분들 이준석이 붙었던 선거는 이미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이 자료가 발표돼서 엄청난 뭐죠 격차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대행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권리당으로서 올해 활동한 나이가 드신 강원도의 여러분들 분이 그런 단식을 해도 정진석 씨가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2022년 또 6월 달에 윤심 을 업었던 김기현 씨가 당선되는 과정도 어물쩍 넘어갔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대행했습니까 선관위가 대행했죠 그럼 대선 후보 경선은 여러분들 정직했겠습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행했습니까 선관위가 대행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국민들한테 가져가 가지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당 야당들이 다 뭡니까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래서 돼지 개들은 뭡니까 세금이나 내고 그냥 대가리 쳐받고 사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민경욱 경선 배제의 의미로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금 내고 대가리 쳐받고 살아라 이건 뭡니다 이제 뭐 다 퍼즐이 맞추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렇게 증거는 없으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도 합리적 의심의 여러분들 보강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털 뽑힌 닭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투표관리관 사인 날이니 비상대책위원장 덕분에 해결될 것 같다고 감지덕재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전 선거 문제점의 전부가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도 그동안 4년 동안 눈비 맞으면서 외쳤던 4.1의 선거 부정척결 요구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 되나 꼬집어 놓고 비스켓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부덕기 할지라도 그토록 부동한 일을 당하고서 비스켓 하나에 아무 일 없었던 일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1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스탈린이 닭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산채로 털을 다 뽑아버린 다음 놓아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털을 뽑힌 닭이 도망을 가지 않고 멍하니 서 있다가 스탈린이 모이를 주었더니 그 닭이 스탈린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스탈린이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민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인민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모이나 쫓는 털 뽑힌 닭이 아닙니다 다 훔쳐간 겁니다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공직선거 다 가져간 겁니다 털 뽑힌 닭처럼 대하는 겁니다 함부로 짓밟아도 여러분 꼼짝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선명하게 재확인한 사건이 민경욱의 목을 날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민경욱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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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